최소 착화 에너지가 0.26mJ인 가스의 정전용량이 100pc, 대전물체로부터 정전기 방지에 의해서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은 양 몇 볼트인가? 자, 에너지 값이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에너지로 복습하면 이렇죠? 줄 단위로 계산하는 걸 우리는 두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i제곱 rt라는 게 있었고요. 물론 전류와 저항과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에너지 열량을 구하는 거죠. 또 하나는 지금 나온 줄은 1분의 1 cv제곱이란 이 공식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정전용량 c가 페럿 단위를 쓴다. 그러나 페럿으로 절대로 주어지지 않고 마이크로, 나노, 피코페럿 중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1페럿과의 관계를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으로는 이 페럿과 나노든 마이크로든 피코든 주고 그 다음 전압을 주고 이걸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문제인데 지금은 약간 다르게 나왔죠? 앞에 줄 값을 주고 여기에 그것도 0.26mz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걸 또 바로 대입할 수가 없죠? m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서 mz 약분하고 1줄은 10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 걸 이 줄에다가 대입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혹시 실기에서 c을 쓸 때는 1000분의 1을 하는 건 10에 마이너스 3으로 쓰면 조금 더 보기가 좋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 1분의 1 cv 그랬는데 2분의 1 c에도 페럿이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죠? 피코페럿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해서 100피코페럿인데 페럿으로 또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단위 환산을 해야 됩니다. 1페럿은 피코는 10에 12성이 해당됩니다. 그렇죠? 10에 12성 이렇게 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뒤에 v의 제곱. 지금 이 v를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페럿 단위로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 10에 마이너스 12로 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식만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v를 앞으로 빼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공식에서 제가 변형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도 되니까 2분의 cv제곱 이렇게 하면 cv의 제곱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v의 제곱은 해서 줄값. 여기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v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시 v제곱해서 c는 반대로 넘기면 작대기 아래로 가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줄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거의 다 됐습니다. v값을 구해야 되는데 루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없애야 되죠. 이거 제거하는 방법이 제곱근을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얘와 얘가 떨어져 나가죠. 양변에 똑같이 해주면 등식은 승립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v는 해서 루트해서 c분의 줄 곱하기 2. 그러면 이 줄은 여기서 계산한 거죠. 이거 계산한 값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고 c는 또 이거다. 그렇죠? 이 부분.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계산했는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v값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하는 과정인데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전압이라는 것은 이 루트를 넣어서 제곱을 없애고 전압값을 계산해 낸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참고하십시오. 이 문제 기사하시는 분들은 꼭 맞춰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별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65번입니다. 누전 차단기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 문제는 반드시 맞춰야 되죠. 누전 차단기라는 것이 누설 전류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검출해서 신호를 알려주는 게 누전 차단기입니다. 그렇죠? 신호도 알려주고 다시 또 차단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원리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압에서 이렇게 흘러가서 여기에 부하가 있다면 영상별륙이라는 것을 이렇게 걸쳐놓는다. 그렇죠? 이걸 ZCT라고 얘기합니다. 영상별륙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렇게 흘러간 게 예를 들어서 10A가 갔다면 부하를 통해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10A가 돼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차이가 없으면 정상인데 만약에 어디론가 2A가 빠졌다면 여기는 8A만 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못된 걸 영상별륙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누전 검출부가 검출을 해내는 거죠. 영상별륙이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게 영상별륙이라고 합니다. ZCT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누전된 사실을 검출을 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트립 장치를 통해서 차단 장치가 작동해서 차단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전력회우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제는 틀리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잘 정리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66번.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별표한 이런 게 최소 8문제 이상 나와야 되는 거예요. 30이죠. 30. 이건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아크 용접기에서 자동전격 방지기 같은 경우에는 2차측의 무부화 용접봉을 뗐을 때 1초 이내에 얼마로 다운시켜요? 25V 이하로. 왜 그렇습니까? 안전전압이 30이기 때문에 여기 안전율을 가미해서 곱하기 해서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내리자 해서 25V 이하로 그렇게 하는 거죠. 안전전압은 30V입니다. 우리나라는 67번.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해야 하는 대상이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저는 틀려서 안 된다고 봅니다. 혹시 힘드시면 이걸 봬도 되는데 그래도 8개는 나오는데 절대 틀리지 않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인 내용에서 우리가 잘 모르더라도 제가 여기에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기구의 금속제 외함. 당연하죠. 이거는 고압 이상의 전기를 사용한 기계기구 주변의 금속제. 맞죠? 고정배상에 접속된 전기기기구 중에서 그렇죠? 사용전압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꼭 알아두시라고 했어요. 대지전압이 무조건 150V죠. 항상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보면 150V를 넘는 비충전인데 100V 하는 기준 자체가 우리 공부하는 내용 중에서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전제품이죠. 냉장고라든가 세탁기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150V라는 것 정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